수학의 이현수 아저씨 광고모델이 아니고 원래 영화배우에요 원래 영화배우야 근데 이제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그 장면 있잖아 총을 원빈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잡으면 깐지 안 나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 이거 또 하면 악플 달리니까 안 할게요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무게 될 때도 한 발을 올렸는데 벌써 70kg인데 아직 한 발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아직 뭐 그렇죠 방학이 한 달 남았고 사실은 한 달이 좀 안 남았는데 2018년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고1이랑 고2 친구들한테 이야기 해주려다가 이 친구들 아직 시험이 안 끝났죠 시험이 안 끝났는데 시험 끝나면 다시 한번 뭔가 이야기 해주도록 하고 지금 예비고1 친구들한테 예비고1 2018년 2019년부터 보통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뭘 해야 될까를 좀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예비고3들도 뭔가 굉장히 좀 큰 포부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현 재학생들은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시험이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퀘스트를 볼 여력이 없죠 지금 예비고1 친구들 잘 보세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일단 우리가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계획을 세우죠 지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을 세우세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계획 세우기 계획 세울 때 저 얼마 전에 겨울방학 학습 계획에 대한 제보를 받았죠 응모 그거 뭐라고 그러지 메일로 달라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몇 개 받았는데 그걸로 퀘스트를 따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한 계획표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있지 꿈나라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공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기가 막힌 것들 많잖아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계획이란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기라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주간으로 세우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주간으로 세우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고 여러분이 아직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의 계획이랑 뭔가 달라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과목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집니다 내용이랑 과목이 많아져요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좀 치이겠지 그치? 주간 계획을 세우되 빡빡하지 않게 빡빡하지 않게 빡빡하지 않게 주제로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수학 1단원 다항식 이런 식으로 내일은 인수분해 연습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세우는 거지 오늘 어떤 문제집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오늘 어떤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면 만약에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른 계획이 틀어지게 돼요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빡빡하지 않게 주제로 세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좀 빡빡하게 세우는 버릇이 좀 있는 친구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는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비워두기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노는 날이 아니고 계획을 못 못 시 행한 시행하지 못한 계획을 하는 날이야 계획하는 날 과제라고 할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 그 학습이란 걸 할 때 학원 다니고 강의 듣는 걸 제외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과제를 미션 삼아서 다 반영하라는 뜻이야 그게 지금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겨울방학을 시작했을 때 차근차근 실천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학원파가 있고 인강파가 있잖아 근데 학원파 친구들은 지금 개강이 다 12월 말이에요 학원 우리 이제 러셀 학원도 그렇고 12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제목을 썼듯이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선행을 먼저 하세요 선행을 하세요 근데 그게 부피가 크면 안 되겠지 한 달짜리 15일에서 20일 정도짜리 서점 가면 되게 얇은 문제집도 있거든요 얇은 문제집 얇은 문제집 혹은 부피가 크지 않은 인강 부피가 크지 않은 인강 부피가 작은 인강으로 선행을 하셔라 그래야 여러분이 학원파 친구들이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막 시작한다는 느낌 받을 때 우리는 연습했었던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인강파 친구들은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이거는 그날 그 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천하세요 인강파 친구들은 학원파 친구들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강파 친구들이 지금 12월 말부터 동시에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어차피 우리 사이트들에서도 지금 고1 강좌도 많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제 학계획 세우고 겨울방학 두 가지인데 지금 예비고 1 선생님은 현장 강의에서도 개강 한 반이 있긴 있거든 근데 되게 긴장 많이 이등병처럼 막 이루어 수업 됐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렇지 처음에는 아직 뭐 서먹하기도 하고 고등수학을 배운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1단원부터 곱셈공식이 막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우리가 그걸 반복해서 계속 눈에 익히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한 단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많이 좀 긴장하고 떨리고 있겠지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아직 학교도 결정 안 됐겠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물론 좀 아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런 친구들은 일단 선생님이 영상 오늘 보는 거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 번 내가 이번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한 달 정도 동안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뭔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강파 친구들 학원파 친구들 각자의 뭔가 학습 상태와 분위기에 맞게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놀지는 말고 감기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선행하고 워밍업 카밍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을 때 제대로 한번 만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방학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계획 잘 세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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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